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빅웨이브 컬렉티브의 스마일 울 니트입니다. 빅웨이브는 여름을 사랑하는 브랜드인데, 사계절 내내 여름휴가를 꿈꾸기 때문에 여름을 연상시키는 시원하고 기분 좋은 그래픽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니트에 그려진 피스비긴 스마일 그래픽은 여름에는 여름대로 밝고 경쾌한 느낌이 있는데, 니트에 적용하니 포근한 느낌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만능 그래픽인 것 같아요. 이번 니트가 빅웨이브에서 처음 선보이는 니트라 그런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면 티셔츠에서나 보던 그래픽 작업을 니트에서 발견하니 새롭기도 하네요. 빈티지하면서 러프한 이 니트는 포인트 상품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소 무난한 니트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이런 위트있는 니트를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 부분과 손목 부분의 시보리는 꽉 조이지 않아서 답답하지 않고요. 두께감은 생각보다 두꺼운 편이라 굉장히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핏은 박시한 루즈 핏인데, 제가 입은 사이즈는 L 사이즈라 더더욱 루즈하게 느껴지네요. 단독으로도 입기 좋은 빅웨이브 니트는 포인트웨어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나이키 에어모지 맨투맨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보여드리는 밝은 그레이 맨투맨과 다크 그레이 두 가지를 구매했어요. 의도치 않은 커플룩이 되었는데, 다크 그레이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제품도 역시나 박시하게 착용하고 싶어서 L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재택근무자라 밖에 나갈 일이 많지 않아서, 편안하게 동네 돌아다닐 때 입을 옷이 필요해서 편안하게 입으려고 구매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탄탄해서 동네에서만 입고 돌아다니기에는 조금 아까워서, 청바지랑도 매치를 해봤는데 괜찮네요. 컬러별로 이모티콘 로고가 다른데, 밝은 그레이 맨투맨은 이빨을 드러낸 이모티콘이라, 티스플릿 스크롯 탑이에요. 왼쪽 15립 위에는 귀여운 이모지 느낌의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의 또 다른 포인트는 옷 뒤편에 달린 지퍼입니다. 지퍼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옷 중앙 부분까지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안감은 따뜻한 플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서, 겨울 내내 잘 입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는 다크 그레이 컬러예요. 원래는 이 컬러로 두 개 구매했는데, 사이즈도 같고 컬러도 같아서, 하나를 밝은 그레이로 변경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컬러의 이모티콘은 스마일을 하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서, 스마일 플리스 크루탑이에요. 캐주얼하게 운동화랑 매치해도 좋고, 앵클 부츠랑 매치해도 좋아요. 다음 제품은 다이클레즈 제품의 부클 오버핏 가디건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이너 제품이라고 하기엔, 자켓으로도 입을 수가 있어서, 이너에 소개해드려도 될까 고민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겨울에는 자켓으로 입기엔 춥고, 오버핏 자켓 안에 입을 수도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오버핏 사이즈라 핏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막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 좋았고요. 부드럽고 포근한 플리스 원단으로 제작된, 오버핏 스타일의 가디건인데, 무엇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데일리 아이템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퀄리티 보장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라면, 저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겉은 볼륨감 있는 부클 소재로 포근한 느낌이고, 안감은 목 길이가 짧은 플리스 느낌으로, 부드러운 착용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디테일을 최대한 가볍게 제작한,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제품 중앙에는 가벼운 스냅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오픈 클로징이 편리합니다. 네크라인은 브이넥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네크라인부터 밑단까지 부드러운 라운드 형태의, 바이어스 처리로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밑단 포켓 부분은, 밑단이 둥근 아웃포켓 디자인으로, 귀여운 듯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사무실에 하나씩 가져다 놓고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재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집에서 일하면서 대충 툭 걸쳐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청바지랑 입어도 좋고, 면바지랑 입어도 좋고, 오버핏이라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고, 보온성도 좋아서, 잘 활용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제품은, 자라의 상하이 세트로 이루어진 투피스 제품입니다. 상하이 모두 니트로 되어 있는데, 따뜻하면서도 못도 함께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되었어요. 이너는 조금 캐주얼하게, 넉넉한 화이트 긴팔 티셔츠를 매치해서 입었습니다. 조금 더 달라붙는 티셔츠나, 목폴라 티를 같이 매치해줘도,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고 이쁘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상의 때문에 원시인 핏이 될 수 있으니, 인원 선택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의는 언밸런스로 되어 있어서, 눈길이 한 번 더 가더라고요. 한쪽에만 넓은 어깨끈이 달려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옆면 하단에는 리본 디테일이 있어서, 이것 또한 포인트가 됩니다. 길게 늘어뜨려 입는 걸 좋아하지만, 이 제품은 한 번 묶었을 때, 가장 이뻐서 한 번만 묶어줬어요. 혹시 이쁘게 묶는 방법을 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치마는 밴딩 처리된 신축성 있는 허리 디자인이라, 굉장히 편안해요. 게다가 하이웨이스트로 되어 있어서, 다리도 조금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A라인으로 퍼진 롱 치마라, 걸을 때도 편리하고, 은근한 멋을 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컬러는 그레이 컬러라고 하는데, 완전 그레이라기보다는, 은근한 브라운 톤이 섞인 그레이 컬러랑, 더 따뜻한 느낌이 나는 제품입니다. 상의를 바꿔서, 치마만 단독으로 입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에 지난주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던스트 메리노 올 코트를 입어봤어요. 길이감도 딱이고, 추운 겨울에 니트, 니트 조합으로, 굉장히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시고, 이쁜 옷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